녹화 시작 오늘은 이제 내가 그 조니형 호감도 저거를 70까지 올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40 이상으로 올리면 되대 그렇다면 아 근데 이 오버워치는 왜 사라지는 거야 오버워치를 새로 하나 만들어볼까 그러면 될지도 모르지 이 오버워치가 뭔가 지금 뻥났을 수도 있으니까 오버워치를 새로 하나 만들면 될지도 모르지 될지도 모르지 크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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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니트레이터 페니트레이터 이렇게 해보자고 근데 바싱보다는 주호가 나은 것 같아 감전 너무 좋아 가자 아로아로 아니 근데 조니형이랑 둘이서 깬판 같은 경우에는 이 녹판을 안해도 되지 않나 탁쳐 동째로 빌렸다고 미친 음 그럼 바로 자 알고 알아 임원들도 다 흐흠 오빠가 앉아 넌 아 오빠 알아서 혈연이겠지 맞아 가문이야 바깥에 비오네 가문의 존속과 영 유리 오빠는 아버 아마 넌 흠 그래 주모식 당시에 그리고 유리노부 아버지가 난 가문 정의를 시 우리 약속 방아쇠 당길 준비 아무 말 병신 널 널 미 뭐 액세스 어딘데 여기 나이 여길 떠야 돼 나가자고 그걸 끼어들지 진짜 악몽이 따로 없네 앉아 시간이 별로 없어 음 어디서 냄새 차 음 음 오빠 수근이 숨어와 오 바로 이사 승헌이라 오빠를 제거 음 별로 마음 아니 그래서 많이 들어 하지만 시발 헐런 부위 왜 시발 아무래도 시간 끌지 말고 그거 헐런 엽 조니형 루트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건 있나? 조니형 루트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건 있나? 음 거기까지 몇 시간은 걸려 보이 그리고 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잖아 근데 난 멀쩡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너를 운 미 그래 도자기가 혼자 알아 50년 설득해 이 로그 로그 로그가 나이트 시티에 그만한 사람 없어 그건 아는데 된다니까 다워에 침투해서 알트가 미코시를 열면 내가 그 X같은 옌병 또 기절한 거야? 뭐하지 혹시 응 아니 네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야 아직은 조심하라고 아직 움직이지 마 빅? 아프겠지 알아 여기 왔을 때 의식이 없어서 베타 할로페리도를 투여했어 그래도 빛 과민성은 좋은 징조야 시신경은 문제 없다는 뜻이니까 아 아 내가 어떻게 온 거지? 기어들어왔지 미스티가 파랗게 질릴 정도로 꼴이 말이 아니었어 그러더니 네가 수술 때이던 환자를 밀어버리고 당장 너부터 치료하라고 난리를 쳤어 그건 네 수호천사가 한 거라고 해 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봐 알아 그래서 좀 걱정인데 아 너무 여러 번 보여 너무 여러 번 보고 있어 이 장면 너무 여러 번 보고 있어 이 장면 아 음 천천히 역사의 길이 남을 한 걸음을 디뎌올까 음 할 말 있으면 그냥 해 뜸들이지 말고 이딴 식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글쎄다 상태를 보니 얼마 안 남았어 다음에 발작이 오면 여기 오지도 못할 걸 어디 뒷골목에서 죽어버리겠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젠 네 손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알겠어? 알아 나중에 해볼게 아니 당장 해야 돼 자 저기 뭐가 있는지 보여? 왜 저게 뭔데? 저기에 마지막 수도 엔도트라이진이 있어 미스티가 주는 선물이야 머릿속의 목소리에 그만 항복하고 싶어? 그렇다면 한 모금 빨고 조용히 가면 돼 하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 니가 직접 끝내는 거지 그래서 저건 내가 주는 선물이야 바로 차단제지 어떻게든 저 테이블까지만 걸어갈 수 있다면 나머진 너한테 달린 거야 의사 말 들었지 마지막 기회야 이제 나한테 운전대 넘겨 로그 아라사카 타워 흫 흫 그만 좀 떠들어 대주오니 결정은 내가 아니까 생각 좀 해봐야겠어 대가리 좀 굴려보시겠다 좋아 근데 여기서는 안돼 없어서 이젠 혼잣말까지 하잖아 혼잣말? 내가? 가서 빨리 해결하고 와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쪽을 택하던 니 마음인데 일단 여기서 좀 나가자고 아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빅터 더 뭐 챙겨준 게 아쉽지 가봐 문 닫을 시간이야 약 잘 챙겨 먹고 해야 할 일을 해 고마워 빅터 그럴게 나도 몸조심하고 조심히 가 그러고 보니까 이걸 본 적이 없었군 안녕 미스티 얘기 들었어 넌 어떻게 생각해 괜히 신경쓸게 했네 미안해 아니야 나도 상황은 알고 있으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 너희 둘 다 말이야 여기서 정하기 힘들면 내가 더 좋은 곳을 알고 있어 저 안내해줘 특별한 곳인가 보지 제키도 데려갔었거든 여기서 가까워 제키? 제키가 무슨 상관이야? 보면 알아 가자 가자 꼭대기 층 근데 미스티 너처럼 맨날 축상이었지 어? 요거 정도는 눌러줘도 되지 않아? 제키야 이젠 끝이야 자기 난 끝났어 내가 알던 제키랑은 좀 다르네 꽤 오래전이었으니까 발렌티노에 들어간 걸 엄마한테 들켰을 때였거든 아니 그래도 그래도 오버워치는 사라지네 오버워치 왜 사라지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오버워치 왜 사라지는 거야 정말이지 웰즈 부인이랑 양아치 갱단 사이에 끼어서 산다니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야 맞아 뭐가 뻥났길래 오버워치가 사라지지 아 바로 이거지 이 공기 secure your soul 하필이면 저거야 난 세상 저 저 고마워 미스티 니 말대로 명당이네 그럼 뭐 나이 천천히 해 나도 존나 놀랬거든 비터의 클리닉 자동 저장이 여기 있구나 비터의 클리닉 자동 저장이 여기 있구나 이제 여기에서 5분 방치하면 되는거지 이제 여기에서 5분 방치하면 되는거지 자, 다닐이 고마워 미스티 이 방치에다가 이동이 다닐 수 없는 거 그 친구들에다가 고마워 미스티 이게 다닐 수 없는 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, 잠깐. 근데 둠둠이랑 카오스는 못하는 건가? 둠둠이랑 카오스는 같이 못하는 건가? 아, 이런 젠장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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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5분은 지났는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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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